안녕하세요. 원주의 산장직이 무청색카페를 관리하고 있는 산장직이 황인인구입니다. 오늘은 2019년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. 어제 알리에 주문했던 무선차인별이 건전지가 도착이 돼서 오늘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세트장은 우의 중간에 바닥에 이렇게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의 장막에서는 시야가 넓게 보이고 대신 해떼가 좀 멀죠. 그런데 바닥에서는 해떼가 가깝지만 또 시야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좌우에 있는 해떼에 새가 오는 걸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우에서 이렇게 보고서 큰 소리를 알려주다가 새가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또 도망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인벨을 설치해 가지고 우에서 그 꾹 눌러주면 띵뚱하고 띵뚱하고 이렇게 음악소리가 나오면 아래에서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렇게 가정용 차인벨인데 원래는 이걸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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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